대신 리포트를 읽어주는 공차장 대포차 시간으로 여러분 오래 기다리실까봐 빠르게 돌아와봤습니다. 김민진 차장님 제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막판에 박재훈 차장님 얘기에 집중을 못한 이유가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천연가스 레버리지 이런 거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쳐다보다가 지금 정신이 났어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은 채굴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여기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이 아니라 오일 채굴 쪽이죠.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유가 상승에 따라서 옥시덴탈이나 이러한 대표적인 코노코필립스 이러한 기업들이 대표적인 에너지 관련주인데 이쪽이 워낙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쪽이 올라와서 인플레 유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천연가스가 승용으로도 10% 넘게 다시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레버리지에 반영이 돼서 아침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에너지과 반등이야 일부 섹터에게는 좋은 요소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간재료 수입해서 많이 원위나 이런 거 수입해서 많이 쓰는 국가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업종과 섹터 내에서의 움직임은 있겠지만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전체 우리나라 경제에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다.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기름 한 방울 안 나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이 에너지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 마음을 빙의해서 또 이게 좋은 일인가 생각을 했는데 좀 짧은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가져오신 리포트 중에서도 한국가스공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어제 박재영 차선께서 한국가스공사를 하시는 걸 제가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가져올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 제가 들고 나왔냐면 한국가스공사가 어제 비전 2030을 선포를 해서 그 내용이 이제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국가스공사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제가 자료 만들 때까지 3개가 나왔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좀 짚어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한국가스공사 준비를 했고 두산피오세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수소 관련주라서 오늘은 뭐 수소 테마다 이렇게 이제 좀 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수소가 진짜 요즘 시장의 대세인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봐야 되나 잘 모르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첫 번째 주요 리포트는 아모레퍼시픽 들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든 생각이에요. 아니 뭐 리오프닝주나 그런 거 생각을 해도 항공주 보지. 화장품주 요즘 보나? 그렇죠. 어제도 이제 뭐 그런 얘기 전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빠졌으면은 그래도 이제 좀 봐야 될 때가 슬금슬금 오지 않았나. 이거는 사실 이제 순전 저의 그냥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차트를 이렇게 봤을 때 와 얘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 이런 게 지금 느껴지는 자리거든요. 차트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트 한번 볼까요? 사실 저도 우상향하는 종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아향하는 종목은 잘 안 삽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닥을 잡는다라고 장담을 못해요. 항상 이러한 기업은 적어도 거래 터지면서 강하게 좀 양복 나올 때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은 이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충격이었던 코로나19 이슈가 있었던 때거든요. 지금 이때가 16만원 선인데 지금 이제 18만원 정도 주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해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더 급락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그러한 부분 쪽에서 아모레퍼시픽을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수소대장 좀 많이 여쭤보시는데 뭐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두산표율셀이 S표율셀보다 더 큰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수소로 따지면은 지금 뭐 주가 올라간 걸로 따지면은 효성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쪽들이 또 수소 관련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사업을 제일 잘할 만한 회사는 한국가스공사일 확률이 높아요. 의외네요 또 살짝.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는 원래 LNG 하던 회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그린수소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범용 쪽을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화장품주들은 사실 말씀드렸듯이 제가 화장품을 많이 쓰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는 섹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잘 모르는 섹터를 들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은 제가 왜 들고 나왔냐면은 이 내용이 있었어요. 리스크는 다 압니다. 지금 아무리퍼시픽이 무슨 리스크가 있는지. 근데 세 가지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역시 목표주가는 하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접근을 웬만하면 하시지 마라 라는 표현이겠죠. 내용을 보면은 우선 3분기도 보수적 접근이 유의하다. 실적이 애매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부진한 실적 흐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세 가지 리스크 요인은 첫 번째는 애매모호한 주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12개월 포워드 PER을 살펴보게 되면은 31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주가가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20배 정도였거든요. 20배 정도?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것 같아도 아직까지 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차트만 놓고 봤을 때야 주가가 그렇게 안 비싸 보이죠.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싼 상황은 아니다 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디지털 제외 그러니까 디지털은 여기서 얘기하는 디지털은 온라인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인데 이것을 제외한 주요 채널들이 모두 다 성과가 안 좋아요. 지금 전통 채널, 백화점이라든지 아리따움, 방문 판매 이런 쪽이 다 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안 좋은 내용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중국 쪽에 대한 경쟁 심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좀 난립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이 경쟁 심화들이 부담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경쟁 심화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꼭 가격을 낮춘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협찬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은 광고를 엄청 때린다든가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이제 하나의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세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리스크인데 기회도 있어요. 기회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전통 채널이 안 좋은 거 반대로 얘기하면은 디지털 채널이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믹스 개선이 좀 나타나고 있죠. 특히 디지털 채널 같은 경우는 고마진 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 요인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실적의 회복 방향성은 유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 대비해서 올해 실적 굉장히 좋고 이거는 이제 이걸 볼까요. 보시면은 연간 실적 수익인데요. 매출액 20년 저점 찍고 21년, 22년 연간 회복 수준으로 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18년도, 19년도 영업이익 수준까지 회복이 되거든요. 주가는 꼬꾸라지고 있다. 물론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부 자회사에 대한 흡수합병 소식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큰 요소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야 3분기에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리오프닝 이슈와 함께 조금은 전통 채널들이 회복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또 이러한 기업들이 귀신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야 이게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이게 언제 이렇게 빠졌지? 주가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업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도 충분히 그러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눈이 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날 때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화장품을 많이 쓸 테니까 공교롭게 또 어제 약간 SNS 홍보 관련해서 제안이 왔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설아수가 들어왔는데 보통 설아수는 약간 엄마들 쓴다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많았죠. 근데 요즘은 확실히 약간 저같은 2, 30대를 좀 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죠. 엄마가 쓴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어머님들이 예전에 이제 바잉파워라는 게 어머님들이 썼던 거 분명한 사실인데 요새는 20, 30대들이 이니스프리 가서 화장품을 이런 거 아니거든요. 요새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백화점 가서 100만 원짜리 잠바보고 면세점 가서 사야지. 130만 원짜리 잠바보고 면세점 가서 사야지. 이러고 터더터더 돌아오는데 고등학생, 대학생 친구들은 플렉스 하죠. 네. 백화점 가서 면세점에서 8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거 130만 원, 130만 원 주고 그냥 사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전과의 그 얘네들은 이제 바잉파워가 없어.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선화수도. 그런 거에 대비를 해야겠죠. 네. 확실히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인 것 같아서 개인적인 얘기지만 해봤고요. 두 번째는 정말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 공사 얘기해봐야 되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소 관련해서 그러면 누가 제일 잘할 것이냐. 사실은 지금 수소 관련해서 어떤 회사가 딱 잘한다. 이건 애매해요. 냉정하게 얘기해봤을 때 수소도 여러분들 가스잖아요. 그러니까 가스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들이 잘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일을 하다가 부생수소 만들어내는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스 관련 대표 회사인 가스나 소재 관련 대표 회사인 효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통적인 가스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 공사라든지 이런 쪽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화학 쪽이 왜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나라 화학 업체는 플라스틱 업체들이에요. 그쪽 말고 지금 얘기한 한국가스 공사라든지 아니면 SK 머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소 밸류 체인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왜 한국가스 공사를 준비를 했느냐 제가. 목표 주가 상향이 있었고요. 리포트도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수소 테마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들고 나왔는데 사실 오늘 지금 주가가 얼마 지금 움직이고 있죠? 지금 다시 봐드릴게요. 지금 9.5%? 이 정도 오르고 있네요. 현재가가 얼마죠? 현재가가 45,700원, 800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목표 주가를 이렇게 상향을 시켰는데 거의 이제 목표 주가가 다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좀 멀다라는 거예요.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을 반영시키기가 좀 어렵다라는 내용이겠죠? 비전 2030을 선포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입사를 했을 때 비전 2020을 저희 회사에서 얘기를 해서 아니 도대체 이런 거 왜 할까요? 15년 뒤를? 근데 벌써 2021년이에요. 그 2020년이 작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한국가스 공사가 2030 이거 되게 멀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비전 선포를 하고요. 그 선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겁니다. 업스트림 쪽에서는 해외 자원 쪽과 연관된 부분을 가져가서 이 회사는 투트랙이에요. 지금. LNG는 원래 하던 거죠. 그리고 그린 수소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거를 바탕으로 수소연료전지 쪽과 수소발전 쪽. 그리고 수소충전소까지. LNG는 역시 수소충전소과 연관이 되겠죠. LNG는 분리하면은 또 청정에너지 쪽으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수소 모빌리티 쪽과 정기수조차 혹은 정기수소발전까지 가겠다. 이게 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이 그린 수소 쪽에 대한 매출액을 4.5조원까지 2030년까지 만들어내겠다라는 거고 회사가 2030년에 영업이익 3.3조원을 달성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올해 컨센서스가 1.1조원인 회사예요. 그런데 유틸리티 회사가 원자재 관련에 대한 이슈를 넘어서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3조원 영업이익으로 만들겠다 이거는 사실은 회사가 완전히 체질개선을 선포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LNG 쪽과 연계된 신사업 지금 뭐 LNG 스트림이라든지 이러한 쪽들 원래 이제 가져가는 것들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콜드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그린 수소 도입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는 어차피 LNG를 해외에서 도입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린 수소를 도입해서 플랫폼까지 다 짜겠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한국가스공사가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과 다른 요소일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주가 상승에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오징어 주식님은 한국가스공사 SK가스 다 있으시던데 정말 거의 신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또 뭐 수소 관련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두산 퓨어셀이 어제 이제 수출 소식 있었잖아요. 그게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리포트는 보고 있나요? 사실 두산 퓨어셀은 제가 최근에도 한번 들고 나왔었고 그때도 아마 제 기억에 삼성 유권의 리포트였기 때문에 사실 큰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좋은 뉴스와 아쉬운 뉴스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해 보고자 하는 이슈였고요. 좋은 뉴스가 뭐였냐. 연료전지를 처음으로 수출했습니다. 우리가 ESS나 이런 것들 수출은 좀 많이 했었는데 연료전지를 중국에 처음으로 이 회사가 수출을 했어요. 어디에 수출했냐 보니까 가정용 그리고 일반 상업 건물 한 채 전해에 전기와 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쪽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비중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처음으로 수소연료전지 쪽을 수출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것의 수출의 의지는 뭐냐면 중국이 탈탄소화를 위해서 정말 움직임을 갖고 있구나. 왜냐하면 전 세계의 한 40% 정도 석탄발전을 중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소연료전지 쓴다. 이거는 사실 눈여겨봐야 될 이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HPS 이거는 이제 수소연료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젠 뭐 뭐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결국 이게 2022년도에 시행이 확정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의무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거 시행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니네 발전하는 것 중에 혹은 전기 쓰는 것 중에 0.5%는 연료전지에서 나와야 수소 쪽에서 나와야 돼. 이러면은 수소발전 수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동사의 실적으로 모멘텀으로 수주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 아쉬운 점이 뭐냐. 사실 이제 이 회사가 SOFC라고 하는 선방용 연료전지 쪽을 가려고 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기대감이었는데 이게 어디서 하냐면은 두산피월세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두산 밑에 있는 두산피월세 아메리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밑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두산 밑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개발을 같이 영국회사와 같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개발하게 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로열티를 줘야 돼요. 그래서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3분기의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두산피월세의 지금 부담감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 차치하고 워낙 최근에 친환경 관련주들이 좋기 때문에 두산피월세 이슈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한국가수공사, 두산피월세까지 세 가지 주요 리포트에 살펴봤고요. 기타 주요 리포트도 가져오셨죠. 네. 다음 첫 번째는 이제 대덕전자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이제 최고 실적이 기대된다. 그래서 사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다. 뭐 PCB를 만들어내고 무슨 PCB와 어떤 것들로 나눠진다. 이제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반도체 쪽에 대한 호조 그리고 앞으로의 전장 사업에 대한 호조 때문에 PCB 쪽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3분기도 매출액 기준으로는 굉장히 좋은 실적. 분할 이후에 최고. 2022년도도 YOY로 50% 넘는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닝모멘텀을 가져가실 만한 분들은 좀 지켜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왜 주가가 그러면은 좀 아쉽냐. 아무래도 이제 전방산업이 반도체 쪽이고 이러다 보니까 부담감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엠로라는 기업인데요. 엠로는 코넥스에서 변경 상장된 이전 상장한 기업입니다. SCM이 뭐냐. 사실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요. 공급, 사슬, 관리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저도 안 써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업들이 구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제 동생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총무부에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는 막 계약 하나 하는데 100억 단위로 이렇게 막 계약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구매 결정을 할 때는 사실은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갖춰져야 되고 이 회사가 정말 얼마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또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최근에 뭘로 바뀌고 있느냐. 클라우드로 많이 바뀌고 있고 이 회사가 대기업 쪽에 레퍼런스가 좀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싸 보이지는 않아요. 주가가 좀 최근에 또 꽤 올라왔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만한 소프트웨어 기업은 왜냐하면 이제 돈을 꾸준히 버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겨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원익 피에니라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 회사는 예전부터 주식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원익 피에니라는 이름은 좀 낯서실 만한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피에니 솔루션이라는 회사였는데 피에니 솔루션 하면은 우리나라의 전기차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가장 이름이 오르내렸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충전소 관련 대장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는데 신한증권에서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고 나와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충전 인프라 그리고 하나는 2차 현지 관련된 후공정 장비 이 두 개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된 이슈와 함께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소재 관련 주들은 어떻게 성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올해 내년 내후년? 정말 계속 계속 쭉 쭉인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아 네. 정말 말씀드렸지만은 매출액이 1조짜리 회사가 갑자기 막 3조 4조 이렇게 된다는 게 컨센서스거든요. 근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머닝 피에니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의 성장은 아니에요. 뭐 매출액이 이쪽에서 성장을 하지만은 한 20% 30%씩 YOY 물론 이것도 작은 건 아니에요. 사실 30%씩 두 번 성장하면 따블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머닝 피에니는 아무래도 소재보다는 그런 쪽에 이슈가 있다. 다만 충전 인프라 쪽에 대한 정책 지원이 과감하게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회사가 더 세게 갈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PSK인데요. PSK는 대표적인 장비업체입니다.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보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사주매입까지 좀 신청을 했는데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워낙 안 좋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지금 거의 역사적 하단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것만 가지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오늘 또 호실적 이슈와 자사주매입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 오늘은 일단 1.89%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리포트에 나온 종목들 가지고는 다들 막 아쉽다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확실히 관심 있는 종목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포차 시간은 많이 흘렀네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금차장님 꼼꼼한 분석들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시장이 아무래도 좀 답답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종목들에 더더욱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대포차 리포트들 잘 한번 들어보시고 성투하시기를 함께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